철도 소음 차단을 위해 옹벽과 방음벽을 설치한 뒤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연재구 거제체육공원에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됐습니다. 연재구는 논란이 됐던 공원 주변 옹벽과 방음벽을 허물어 개방감을 높이고 게이트볼장과 그늘막 등 체육 편의시설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공원 안에는 걷기 명상숲을 조성했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인근에는 녹지 공간도 만들었습니다. 특히 교대역 쪽에는 벽천을 설치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.